안녕하세요 오늘은 살을 파먹는 비브리오균의 피에 그것이 글로벌 워밍과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테리아 까지 다시한번요 박테리아 까지 네 여기까지 백테리아 까지 뉴 컨센스 라고 했어요 뉴 컨센스 예 뭐 새로운 우려인데 요즘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전혀 우려하지 않다가 요즘 들어서 우려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about tonight은 여기서 뉴 컨센스 투나잇 about rare 좀 드물지만 드물지만 rare but extremely extremely dangerous extremely dangerous dangerous flesh eating bacteria bacteria 까지 아주 드물지만 매우 위험한 매우 위험한 flesh eating flesh eating 은요 여기 앞에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eating ing 가 왔다 그러면 술목 관계였어요 아 목술 관계 목술 관계 앞에 있는게 목적어고 뒤에 있는게 서술어에요 그래서 살을 파먹는 살을 먹는 이런 뜻입니다 살을 먹는 아 살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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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esh eating bacteria bacteria bacteria에 대해서 요즘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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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드가 잘 명확하게 들리진 않았어요 다이드는 명확하게 들리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at least 라고 나오죠 at least 이게 적어도 최소한 최소한 five people died 이렇게 나오죠 다이드 and 뭐라고 나옵니까 최소 다섯 명이 삼아있고요 아 다이든 어디서 어디서 인 플로리다 아 플로리다에서 다이든 플로리다 다이든 플로리다 다이든 플로리다 플로리다에서 다섯 명이 삼아있군요 최소 차에서 엔지 엔드 3 아 어덜지 인 커넥티컷 앤 뉴욕 아 커넥티컷 아 뉴욕에서는 3명이 사망 했다고 하는데 3명이 3명이 사망했다고 하네요 3 Others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3라고 해도 되는데 3 Others 또 다른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3 Others in Connecticut and Florida 아, 뉴욕 What researchers are saying about a possible link to climate change 음, saying까지 뜨는게요 What researchers are saying about What researchers are saying about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연구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직역을 하자면 이건데 연구자들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What researchers are saying about a possible link to climate change They're saying about a possible link to climate change About a possible link to climate change About a possible link to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possible possible이 있을지도 모른다 개연성이 있다는 뜻이니까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후변화와 관계의 이는 ABC의 잭클린 리 여기 ABC의 잭클린 리 여기 ABC의 잭클린 리 여기 ABC의 잭클린 리 여기 ABC 뉴스죠 ABC의 잭클린 리 이거는 철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철자가 사실은 잭클린이라는 발음을 가진 철자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Here's ABC's Jacqueline Lee 기자를 연결합니다 연결하다, 기자를 연결하다 할 때 Here is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It lurks in warm waters and raw shellfish It lurks in warm waters and raw shellfish 요거는 동사를 듣기가 참 어렵네요 잇잇한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in warm waters 바다, 강, 바다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이런 걸 얘기할 때 waters 라고 합니다 waters에요 바다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어느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서 바다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waters 라고 한 것 같고요 and warm waters and 뭐라 그랬지 raw shell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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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w shell fish은 조개잖아요 조개 그러니까 날것이다 raw 는 낡 것이고 조개 날조개 생조개 생조개 따뜻한 물 수온이 높은 물하고 생조계에 it earth it 뭐뭐뭐 어디에 숨어있다 할 때 숨어있다가 뭡니까 숨어있다 그것은 숨어있습니다 할 때 숨어있다 라는 말은 참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죠 잘 틀리지도 않고 잘 틀리지도 않고 그것은 박테리아를 이야기 하겠죠 박테리아는 larks 그 놈은 larks 잠복해 있다 숨어있습니다 수온이 높은 불 온도가 높은 불 따뜻한 불 물이 아니라 바다라 그랬죠 바다나 raw shellfish 생조계에 숨어있습니다 자 드리야봐요 자 드리야봐요 자 드리야봐요 Sounding the alarm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옛날에 이런 복음성과가 있었어요 나팔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라 할 때 sounding the alarm sound the alarm sound the alarm 그래서 이거는 나팔을 분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알람 소리를 울린다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연구자들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할 때 경종을 울리다 sound the alarm sound the alarm officials are sounding the alarm about vibrio volnificus about vibrio about vibrio 비브리오 균 비브리오 뭐였지 이거 쳐다봐야 되겠는데 이런 고유명사는요 버니피쿠스 이거는 사전을 좀 봐야 됩니다 버니피쿠스 학명이죠 비브리오 버니피쿠스 균이다 균에 대해서 이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비브리오 volnificus 아 플러시 잇딍 백태 리아 아 플러시 잇딍 백태 리아 이놈은 어떤 놈입니까 아 플러시 잇딍 아 플래시 플래시 잇딍 플래시 잇딍 백테리아 플래시 잇딍 백테리아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 박테리아는 세균이에요 바이러스하고는 다르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고 세균을 얘기하는 거에요. 바이러스하고는 다른 겁니다. That's killed. That's killed. That's killed. Five people. Five people in Florida. That has killed. 원래 that has killed인데 has killed에서 앞에 HA를 생략한다 할 때 apostrophe를 씁니다. apostrophe는 기능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apostrophe의 기능은 생략 기능밖에 없습니다. 소유격 기능이 아니라 생략 기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has인데 원래 has인데 HA를 빼겠다. That's killed. 죽였습니다. Five people. 다섯 명. 플로리다에서 다섯 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 박테리아 때문에. That's killed five people in Florida and three in New York and Connecticut. So Florida and that's killed five people in Florida and three in New York and Connecticut. So far this year. And three in Connecticut. So far this year. So far this year. So far this year. So far this year.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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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far. 지금까지. 올해. This year. This year. This year. 올해 지금까지 커넥티컷에서 세 명. So far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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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according to researchers, according to researchers, 예, 연구자에 따르면 예, according to researchers, the northeast, northeast는 북동부 해안을 얘기하는데 아까 플로리다, 뉴욕, 커넥티컷 여기가 다 북동부 해안 지역이고요 북동부 해안 지역이고 여기서 northeast, cases가 나와요 cases, cases, maybe link to 이렇게 나오는데 cases는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cases는 환자예요, 환자 환자가 maybe link to, 어때요? 무엇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무엇과 관계가 있을 것 같다? maybe link to climate change maybe link to climate change 아, 그 환자들이 말이죠 환자들이 북동부 해안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아무래도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여기에 감염된 것 같습니다 세균에 감염된 것 같아요 수온이 높은, 비교적 높은 바다, 바다와 관계가 있다 바다와 관계가 있고 maybe link to warmer waters due to climate change 아, due to climate change due to climate change 그런데 수온이 높아졌어요 수온이 높아졌는데 due to 무엇 때문에? due to는 원인이죠 due to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그러면 수온이 높아졌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due to climate change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수온이 올라서 이런 환자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It's been coming up 작게 갈게요 It's been It's been coming up It's been coming up 발생했다 출현했다 coming up coming up 출현했습니다 박테리아가 출현했다는 얘기에요 The North Eastern Seaboard The North Eastern Seaboard The North Eastern Seaboard The North Eastern Seaboard North Eastern Seaboard 북동부 해안지역 북동부 해안지대에서 발생했습니다 북동부 해안에서 발생했어요 Near the North Eastern Seaboard The North Eastern Seaboard 워밍 of the gulf stream. 멕시코 만류가 수온이, 멕시코 만류의 수온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 같다. 워밍 of the gulf stream. 그리고 무엇의 여파로 기후변화의 결과로 기후변화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워밍. 다시 말하자면 글로벌 워밍. 기후변화. 즉 다시 말해서 지구온난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글로벌 워밍. 심텀스. 심텀스. 심텀스 맞을텐데. 심텀스 맞는데. 심텀스 맞죠? 심텀스 오브 비브리오. 비브리오. include. 비브리오. include. 비브리오. include. 심텀스. 심텀스. 증상은 뭐냐. 증상은 뭐냐. include. 예를 들면 include. 예를 들면 증상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할 때 include를 쓰는 거예요. include를 쓰는데. 뭐가 있냐면 일단은. 도지. 도지. 도지는 뱃스꺼운 거. 도지는 뱃스꺼운 증상. 심텀스. 비브리오. include. 나이저. vomiting. 심텀스. 비브리오. include. 심텀스. 비브리오. include. 나이저. vomiting. upset stomach. cramps. and fever. Find things around you. 봄닉. 헤어컇. Sit. offset stomach. Are insulted stomach. dance. Beata. wake up. auto. brains. pak. jug. fever. 이제 발열이죠. 발열. 열이 난다.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It's rare. 그거는 좀 희귀하다. 드물다. 빈도가 드물어요. 하지만 but when it occurs. 하지만 일단 발생을 하면 it's dangerous라고 그랬나. 좀 위험하다 그랬죠. 일단은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It's serious. 아주 심각하다. 심각해진다. 일단 발생하면 그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아주 심각해진다는 얘기죠. It's rare. But when it occurs, it's serious. The state of Florida has had 26 confirmed cases of Vibrio vulnificus so far this year. The state of Florida has had 26 confirmed cases of Vibrio vulnificus so far this year. The state of Florida has had 26 confirmed cases of Vibrio vulnificus so far this year. The state of Florida has had 26 confirmed cases of Vibrio vulnificus so far this year. 그러니까 플로리다주에서 confirmed cases of Vibrio vulnificus so far this year. 환자인데 confirmed cases of Vibrio vulnificus so far this year. 올해 지금까지, 올해 지금까지, 올해 지금까지. Vibrio vulnificus so far this year. 5 of them resulting in death. 5 of them resulting in death. 5 of them resulting in death. 근데 26명 중에서 5 of them. 5 of them. 26명 중에서 5명은 resulting in death. 4 망했습니다. 5 of them resulting in death. Result in 다음엔 결과가 나오는 거야. Result in 다음엔 뭐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Result from 다음엔 원인 나오고 result인 다음엔 결과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우고 갈게요. Resulting in death. 5 of them resulting in death. and in Connecticut official say three patients became infected since July two, three, five of them resulting in death and in Connecticut official say three patients became infected since July and in Connecticut and in Connecticut 한 다음에 officials say 이거는 이제 관계자들에 따르면 관계자들에 따르면 관리들에 따르면 관리들은 이제 보건당국 관리들이 되겠죠 보건당국 관리들에 따르면 official say 그 다음에 뭐라고 했지 three patients became infected official say three patients became infected since July three patients became infected became infected 감염됐다 비브리오균에 감염됐다 세 명의 환자가 감염이 됐어요 since July 라고 했으니까 since July 7월 이후로 7월 이후로는 이제 세 명의 환자가 감염됐습니다 두 명은요 두 명은요 두 명은 헤드 오픈 운즈에요 헤드 오픈 운즈니까 오픈 운즈는 이제 상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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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이 열렸다는 뜻이잖아요. 열렸다는 뜻은 뭐냐면 피부가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었거나 화상을 입었거나 해서 내부 조직이 바깥에 노출된 상태 그건 어떤 상처든 다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픈 운즈는 그냥 일반적으로 상처 상처라고 보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래 내부 조직이 피부 안에 있는 내부 조직이 바깥으로 노출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명이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went to 어디로 갔습니다? went to the long island long island sound를 갔대요. long island 해업입니다. long island 해업에 가서 거기서 물놀이하다가 걸렸다는 얘기죠. went into the long island sound had open wounds and went into the long island had open wounds and went into the long island sound into구나. into into the long island sound third and went into the long island sound the third ate raw oysters from an out of state establishment had open wounds and went into the long island sound the two had open wounds and went into the long island sound the third ate raw oysters from an out of state established raw oysters from long island sound the third ate raw oysters from an out of state establishment long island sound the third ate raw oysters from an out of state establishment 너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드는 어제 세 번째 사람이 3번째 세 번째는 요 세번째는 전달을 세번째 사람을 아까 그때는 3명이 3명이 이제 7월 이후로 감염이 됐다고 했고 2명을 이제 상처 간한 상태에서 로그 아일랜드 해외에 갔고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 뭐라 그랬지 에이 먹었다 먹었어 뭘 먹었어요 Raw oysters를 먹었대요 Raw oysters Raw 날것 oyster는 굴이죠 생굴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생굴을 먹었는데 from out of state establishment out of state 그러니까 다른 주에서 나오는 다른 주에서 생산된 establishment는 매장이나 시설을 얘기하는데 다른 주 매장에서 생산된 생굴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생굴을 먹고 이제 from an on이 있네요 from an out of state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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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서 아 그러니까 여기 종합적으로 이제 앵 그 기자 얼굴이 나오면서 이제 마무리 짓는 장면인데 여기서 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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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디 린디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방책을 얘기하고 마치는데 Linzie health-experts say the best way to Linzie health-experts training 보건 전문가들 health officials say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인팩션까지 린지 엘스퍼 say the best way best way to reduce reduce the risk reduce the risk는 뭐뭐 위험성을 감수한다 감소시킨다 어떤 확률을 낮춘다 무엇을 걸릴 확률을 낮춘다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 risk of infection인가 감염될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the best way to reduce the risk of infection 린지 헬프 엑스퍼 say the best way to reduce the risk of infection is to stay out of the water if you have an open infection is to stay out of the water if you have an infection is to stay out of the water is to stay is to stay stay out of the water out of the water if you have an infection is to stay out of the water if you have an infection is to stay out of the water if you have an infection is to stay out of the water 아, if you have an open wound 상처가 있으면 물을 피해라 물 밖에 있어라 stay out of the water 물 밖에 있어라 if you have an open wound open wound는 아까 말했죠 상처가 있으면은 물놀이 하지마 if you have an open wound or cut or if you have an open wound or cut wound or cut cut은 이제 배인 상처 배인 상처를 cut이라고 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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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muno-compromised immuno-compromised lindsay lindsay 이렇게 끝냈는데 immuno-compromised에서 이걸 따져보면 immuno가 면역이고요 compromise가 무엇을 저해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부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compromise가 타협하다는 뜻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저해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사 과거 분사를 써가지고 compromise라는 말을 쓰면 면역이 약화되었다는 뜻이에요 면역이 약화된 면역이 저해된 면역이 저하된 면역력이 좀 떨어졌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물 바깥에 있어라 물놀이 하지마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thank you some good advice jaclyn thank you jaclyn도 나오는 것 같은데 jaclyn thank you jaclyn thank you jaclyn thank you jaclyn thank you advice 이게 사실 사소한 거예요 이걸 못 들어도 내용 파악하는 good advice만 들으면 내용 파악하는데 크게 하자는 없는데요 거슬리니까 자꾸 못 들으면 신경 쓰이고 advice 세어라고 들리죠 세어가 아니라 세어가 아니라 advice 때문에 쓰에 연음이 돼서 그런데요 advice 세어 advice 세어 거든요 advice 세어 advice 세어 jaclyn thank you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advice 세어인데 advice 세어 advice 세어 혀를 빼기 때문에 이런 발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advice 세어 advice 세어 advice there th는 무조건 혀를 빼죠 th는 혀를 빼기 때문에 there there some advice there some advice there there 라고 들릴 경우가 있어요 jaclyn thank you 다시 들어볼게요 new concerns tonight about a rare but extremely dangerous flesh eating bacteria at least five people have died in florida and three others in connecticut and new york what researchers are saying about a possible link to climate change here's abc's jaclyn lee it lurks in warm waters and raw shellfish and tonight officials are sounding the alarm about vibrio vulnificus a flesh eating bacteria that's killed five people in florida and three in new york and connecticut so far this year according to researchers the northeast cases may be linked to warmer waters due to climate change it's been coming up the northeastern seaboard probably because of warming of the gulf stream and as a consequence of climate change global warming symptoms of vibrio include nausea vomiting upset stomach cramps and fever it's rare but when it occurs it's serious the state of florida has had 26 confirmed cases of vibrio vulnificus so far this year five of them resulting in death and in connecticut officials say three patients became infected since july two had open wounds and went into the long island sound the third ate raw oysters from an out-of-state establishment lindsay health experts say the best way to reduce the risk of infection is to stay out of the water if you have an open wound or cut or are immunocompromised lindsay some good advice there jaclyn thank you 5 5 5 5 5 5 5 5 6 5 6 5 7 7 시간에는 좀 더 흥미로운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